내일은 내 아픔을 만져나고 던져나고 내 일을 가야 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야 내일은 내 아픔을 만져나고 내 일을 가야 내일은 내 아픔을 만져나고 내 아픔을 만져나고 내 아픔을 만져나고 내 아픔을 만져나고 안녕하세요 미쓰미쓰미쓰 누가봐도 미쓰 혜니곤입니다 신녀석입니다 여러분 오늘 공연 행복하셨습니까?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전세계에 자랑하고 싶은 저희 아연 배우들과 저희 모두 정말 너무 행복하게 이 작품을 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또 너무나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 공연이 정말 정말 더 특별했던 공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순간을 하나 더 오늘 스페셜하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싱얼롱 데이입니다 여러분 축축! 오늘 공연에서 우리 에미가 정말 눈물 나게 감동적인 투마로우를 불렀잖아요 그 노래를 듣고 나서 우리 로스벨트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대통령님 한 번 더 해주시겠습니까? 노래해요 여러분 함께 노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? 네 어떤 곡을 할 거냐면요 바로 그 감동적인 투마로우입니다 투마로우로 우리 내일의 희망을 같이 노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? 네 제가 예 안녕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께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 번 해주시면 되겠습니까?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? 네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그리고 사랑합니다 더 크게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 떼창을 시작해볼까?